동대문 문화재단이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.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고 KB국민은행이 후원하는 이번 강좌는 8월 19일과 26일에 걸쳐 현진건 기념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. 1차 시에는 디지털 금융 및 모바일 뱅킹 활용법을, 2차 시에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및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배우게 되며 50세 이상 성인 15명이 대상입니다. 신청은 현진건 기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 혹은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.